광복꽃물이 저거 뜬겨가지고 가려진거죠 예전에서 정말 혜택복 바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씨가 시작했습니다 페이씨 페이씨입니다 페이씨 페이씨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요 손 인사 다 같이 왼쪽 보실게요 가운데 보시고 똑같아요 시선 왼쪽 잠시만 가운데 보시고 다 같이 조치키스 시선 왼쪽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선의 길이 고맙습니다 우리 연주 너무 잘하시길 바라보는데 저는 안 배우고 이제 안 배우고 그러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